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에 출전이 변경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환경기사 이거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우리 학습 전략 이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정시험기준에 소유부 우리 챕터를 한번 보면 가장 먼저 나와있는게 총치기구요 그 다음에 일반시험방법 그 다음에 기기분석방법 그 다음에 항목별시험방법 그 다음에 합해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관한 시험 그 다음에 분석관련 용액제조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공정시험기준 그러면 음 글쎄요 요것도 공정시험기준이나 또는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설계기준 이 기준이 지금 정해져있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2020년도서부터 출제기준이 변경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공정시험기준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법규 요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제가 출제 난이도나 빈도수는 거진 2019년도 이전하고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공정시험기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요 과락을 면하는거에요 과락을 면하는거 제가 학습전략을 각 이 챕터당 학습전략 한번 쭉 한번 써놨는데 전체적인 학습전략은요 전체적인 학습전략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보시면 거기 어떤게 나오는거냐면 항상 출제되는 파트가 꼭 나와요 항상 출제되는 파트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항상 출제되는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들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세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오는 파트의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파트의 부분을 보면 보통 10문제 안팎이에요 10문제 안팎은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10문제 안팎을 보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총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요 어떤 오염물질을 분석을 할 때 어떤 오염물질을 분석할 때 우리가 실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똑같은 시료라도 똑같은 시료라도 이 A라는 시험 방법과 B라는 시험 방법을 시험했을 때 농도치가 틀리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배출오염 기준과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이 기준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공정시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먼저 솔직히 어렵고요 실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기 마찬가지로 기기분석 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장치도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내가 실제로 다뤄보고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상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총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험할 때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용어 설명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전체 총칙이에요 특히 용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으로 잡아봤고요 보통 꼭 보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 두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오는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그게 항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꼭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총칙에 해당되는 문제는 반드시 두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문제를 출제된다고 했고요 특히 우리가 온도 표시라든가 우리가 표준 온도는 몇 도 우리가 상어는 몇 도 실어는 몇 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온도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용어정리 법적으로 용어정리 우리가 약이란 얼마다 그다음에 용기, 기밀용기, 밀폐용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 19가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용어정리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대부분 다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도보증하고 정도관리 여기에서도 아마 저희가 제가 정확히 2016년인가 17년인가 공정시험 기준이 개편이 되면서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렇게 출제비정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정도보증과 정도관리 그다음에 검정적성과 감흥도 이 감흥도 같은 경우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리한 내용의 정의를 위주로 이제 바로 학습을 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온도 표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용어 그다음에 이 감흥도 이 정도 위주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것이다 라고 아마 예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험 방법인데 이것도 출제비중이 높죠 일반 시험 방법에서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부분은 어때요? 이 시료 채취 및 그다음에 시료 보존방법에서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꼭 나오죠 그런데 암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나오는데 한 두 장인데 A4로 보면 한 장 두 장 정도가 되는데 두 장 정도가 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표로 나온 형태예요 보시면 알겠죠? 여기 출제비중이 높다 특히 여기 시료의 보존방법에서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다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유량 측정 방법도 점차 출제비중이 중가될 것이다 라는 것에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기기분석 방법이 좀 문제가 됩니다 출제비중은 좀 적은데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예요? 장치예요 장치 우리가 흡강강도라든가 UV라든가 그다음에 GC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출제비중은 한 문제 정도 많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비중이 된다 그래서 기기분석은 분석장치도 많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거 사실대로 제가 써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항목별시험 방법 이게 대부분 주를 이루죠 항목별시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는 어떻게 측정하고 색도, 탁도, BOD, COD, DO, 노말산 축출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 총인총질소 처리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방법으로 실험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파악한 다음에 그거 정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상수 출제빈도는 가장 높다 근데 양도 가장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연밀히 분석을 해갖고 출제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는 게 조금 학습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항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중금성류, 유기물질 및 휘발성 유기화물 그다음에 생물편으로 보통 구성이 된다 생물편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모두 공부하기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분석 방법이라든가 측정 원리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비기 높은 분야를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라고 먼저 제가 학습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회수 및 정수처리 또 공정에 관한 시험 그다음에 분석 관련 용액 제조 하는 문제도 있는데 출제비중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총칙 그다음에 일반 시험방법 그다음에 항목별 시험방법입니다 항목별 시험방법에 가장 양이 많다고 했어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출제 난이도가 있는 비중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는 먼저 총칙에 대한 내용이죠 총칙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감압이라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Hg 이하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멘트인데 어떻게 많이 틀리게 나오는 거냐면 15mm 미리미리 H2O H2O 요거로 물어볼 때가 많죠 그래서 틀린 거고 지금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밀 용기라 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느냐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다 그랬는데 기밀 용기, 밀폐용기, 밀봉용기, 차각용기가 있는데 기밀, 밀봉, 밀폐, 차각용기가 있는데 차광만 광선을 투과하지 않게 하는 용기고요 나머지가 조금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밀 용기를 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얘는 공기 또는 다른 가스죠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느냐 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리게 된 거죠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만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도 안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조작할 때 시험 조작 중 즉시라는 것은 30초 이내 즉시 그러면 30초 즉시 그러면 30초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뜻한다 이렇게 총칙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다음 측정 항목 중에서 실효의 보존 방법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어요 실효의 보존 방법인데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거지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근데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유기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말하는 거고요 암모니아 성질소 노말성 추술물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어떻게 우리가 실효 보존 방법과 보존 기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A4 두 장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거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입니다 유기인은 보통 우리가 몇 도시에 보관합니까? 지금 이것처럼 4도시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4도시에 보관하면서 염화소로 pH를 갖다가 5에서 9로 맞춰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4도시 보관은 맞는데 뭘로 pH를 맞춰줘요? 황산으로 맞춥니다 황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pH 2에 의하로 맞추는 거다 그래서 답은 유기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도 우리가 학습 전략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열공하셔서 자격증을 단계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일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